일정 성분비 법칙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1799년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법칙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때 모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질량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합물이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은 혼합물과 비교해서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영어로 믹스죠 그러니까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성분물질들이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그냥 섞여있는 물질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화합물은 영어로 콤파운드라고 하고 성분물질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또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연어회가 있습니다 밥과 연어회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맛있는 연어 덮밥이 되겠죠 또는 연어 초밥이 되겠죠 이 연어 덮밥은 밥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연어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섞여있는 물질인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밥과 연어회가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연어 덮밥이 아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연어의 살이 살이 아니고 밥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연어 배를 깠을 때 그 안에 밥이 들어있는 게 바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어가 아니죠 자 그럼 화합물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흰색 말이 있네요 그리고 새가 있습니다 말과 새가 혼합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과 새가 저렇게 자유롭게 한 공간에서 섞여있는 게 혼합물이 될 것이고 말과 새가 화합물이 된다는 것은 둘이 합쳐졌다는 겁니다 합쳐져서 페가수스가 되는 겁니다 페가수스는 전설 속의 동물로 날개 달린 말이죠 말새라고 부르지 않고 페가수스라는 전혀 다른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물과 화합물의 개념입니다 일정 선분비 법칙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 개념을 봐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개념을 조금 재구석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치킨을 만들 때 치킨 재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영상 하나 볼게요 알 locally 5분 podcasts Doctor Who will be 양 correspondzu 볶음 jun 수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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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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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깨끗하게 담아요 치즈 치켓 치즈 영상을 잘 보셨죠 치킨은 만들 때 들어간 재료가 뭐가 있었죠 첫번째 생닭 한마리 그 다음에 200ml 우유 5통 치킨가루 1봉지 계란 6개 동치미 무 1개 빵가루 1봉지 올리브유 1통 이 재료들이 합쳐져서 뭐가 됐죠 그렇죠 동치미 치킨이 됐겠죠 동치미 치킨은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생닭에서 치킨으로 변할 때는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여러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간에 껴있던 우유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애들은 화합반응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정성분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화합반응식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재료들을 가지고 화합반응식을 만들어 보면 생닭 하나니까 1생락 되겠죠 그 다음에 우유 5개니까 5우유 튀김가루 계란 6개니까 6계란 그 다음에 동치미 무 빵가루 올리브유 이게 합쳐지면 여기까지가 반응물이고 그 위에 결과물이 뭐가 되죠 생산물이 뭐가 되죠 동치미 치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화합반응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있던 애들은 그냥 지금 의미상 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정성분위 법칙은 뭐냐 이렇게 동치미 치킨이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필요했던 재료들 있죠 생닭 우유 튀김가루 이 재료들은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닭 한마리에 500g 우유 5개 400g 튀김가루 320g 계란 6개 200g 동치미 무 500g 빵가루 200g 올리브유 700g 그래서 총 질량이 2820이 될까요 안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여기 화합반응식에는 화합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중간에 쓰고 버려진 애들의 질량도 들어있기 때문에 총 질량이 이건 되지 않겠죠 어떤게 있죠 생닭에서도 껍질 버릴 테고 우유랑 껍데기 다 버리죠 튀김가루도 봉지 무게 빠지고 계란도 껍데기 빠지고 계란도 물만 들이고 없어지는 거고 동치미는 그대로 들어겠죠 무 버리는 것도 있고 빵가루 한 봉지에서도 봉지는 그대로 다 버리고 올리브유에도 통 버리죠 기름 전체가 다 치킨에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총 질량은 2820은 안될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재료들이 이 정도의 질량이 있어야지 치킨 한마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킨 두마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닭은 몇 그램 있어야 될까요 500g 짜리 2개 1kg가 되어야 되고 우유는 한마리 만들 때 400이 들었으니까 두마리 때는 800이 들어야겠죠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닭에도 질량이 다르고 우유도 종류별로 질량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위 법칙을 방금 치킨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론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구리를 연소시켜서 산화 구리를 만드는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배웠었죠?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 자 1단계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별합니다 반응물은 뭐죠? 구리가 구리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연소시켰다는 것은 산화되었다는 것으로 산소와 결합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반응물은 구리와 산소가 될 것이고 생성물은 산화 구리가 되겠죠 자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구리와 산소 이 반응물을 어색하니까 플러스로 연결을 시켜줬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렇게 분리된 물질들의 화학식을 쓰는 거예요 구리는 CU 산소는 이원자 분자니까 O2가 되겠죠 산화 구리는 CU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는 구리는 하나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산소는 두 개니까 생성물에 E가 붙겠죠 그러면은 구리에도 반응물에도 E가 붙어서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응식을 완결해 짚고 원자 배열 한번 볼게요 구리 원자 두 개랑 이 원자 분자인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두 분자에 산화 구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 구리와 산소라는 두 재료가 있죠 이 재료들의 질량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치킨 재료의 질량을 알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씩 다 직접 재봐야겠죠 구리 원자 하나를 구해서 그 질량을 재고 산소 원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질량을 재서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지금 자연계 원소가 몇 개가 있는데 아주 작은 질량들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갖다가 다 재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아주 감사하게도 다 해주셨어요 이 주기율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각 원자의 질량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수소는 1.00794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게 뭐죠? 구리죠 구리는 63.546g 산소는 15.994g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재지 않고 여기 있는 주기율표 질량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에 해당되는 질량은 다 외워야 되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질들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질량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주기율표 상의 질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데이트를 볼 건데요 자 이렇게 구리의 질량 0.4, 0.8, 1.2, 1.6, 2.0g을 사용했더니 산화구리가 0.5, 1.0, 1.5, 2.0, 2.5g의 질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반응에 사용된 산소의 질량을 찾을 수 있겠죠 반응물에 처음에 0.4g과 산소 매스를 사용했더니 생산물이 0.5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법칙이 뭐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첫 번째 실험에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사용된 산소의 질량은 당연히 0.1g이겠죠 두 번째 실험에서도 0.8 플러스 x를 했더니 1.0g 됐으니까 산소는 0.2g이 사용됐겠죠 세 번째 실험은 0.3, 네 번째 실험은 0.4, 다섯 번째 실험은 0.5g 이렇게 사용이 됐겠죠 당연히 여기서 보니까 구리는 질량이 한정돼 있었는데 산소는 공기 중에 매우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리 0.4g에 산소가 무한대로 붙을 수가 왜 없느냐 그건 왜 그렇죠? 구리와 산소가 반응할 때는 2대 1로 반응을 하지만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죠 4대 1, 8대 2, 12대 3, 16대 4, 20대 5 이건 다 몇 대 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는 4대 1대 5의 질량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주기율표를 확인해보니까 구리는 원자 하나에 63.546g이죠 화학 반응식에서 2CU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127.092g이 반응을 했겠죠 그다음에 산소는 하나에 15.994g인데 이것도 원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서 31.988g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7.092 대 31.988 하면 몇 대 몇일까요? 4대 1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고요 이렇게 계산기로 쳤으니까요 127.092를 31.988로 나눴더니 몇이 나오죠? 3.97311이 나오죠 3.971은 4대 1이랑 거의 같잖아요 자 그럼 또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는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반응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은 2g이고 산소의 질량은 1g입니다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은 몇 g이 나올까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데 구리가 2밖에 없으면 산소는 그 4분의 1이 몇만 반응할까요? 0.5만 반응하겠죠 그래서 생성된 산화구리는 구리 2 플러스 산소의 0.5 해서 2.5g이 될 것이고 산소는 0.5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0.5g이 남겠죠 자 두 번째 구리가 4g이고 산소는 1g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4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 구리와 산소가 전부 만나서 반응을 하겠죠 구리 4 산소 2를 사용돼서 둘의 총합은 5가 될 것이고 남은 물질은 없겠죠 세 번째로 구리가 6g 산소가 1g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가 그 전이랑 변하지 않았잖아요 구리가 6g이 있다 하더라도 산화구리를 만들어낼 산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대로 구리는 4 산소는 1 둘이 만나서 산화구리는 5g을 생성하고 그러면은 구리가 몇 g 남을까요? 2g 남겠죠 그 다음에 구리가 8g 산소가 1g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 구리 4 산소 1 반응해서 5g의 산화구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구리는 4g이 남겠죠 만약 이 구리 4g을 더 반응시키고 싶으면 산소를 1g 더 가져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리는 짝이 없어서 4g이 남는 겁니다 또 구리가 늘어났다고 해도 산소는 1이기 때문에 구리 4 산소 1이 만나서 5g의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고 남은 물질은 구리가 6g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숫 Kamera 3개 ol 4개 ol 4개 ol 4개를 해놓은 물이 4개 ol 쥬쥬 오늘 수업 끝